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어. 늘 A에서 출발, B에서 끝날 거야. 나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건데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야? 라는 거 한번 연습해보자는 거예요.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최단 경로로 간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.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. 그럼 최단 경로로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. 왼쪽으로 빠꾸하셔도 안 돼요.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려면 무조건 방향은 오른쪽 방향과 위쪽 방향으로만 가세요. 라는 뜻이야. 그리고 두 번째, 내 눈에 잘 보이게 한번 관찰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빨강색 길을 따라간다 생각해봐. A에서 여기까지 가고 그냥 B까지 확 들어가도 괜찮은 거 아닐까?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A에서 출발. 위쪽으로 한 칸 올라갔어.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세 칸 가고 위쪽으로 쭉 가고 오른쪽으로 한 칸 들어간다. 이렇게 들어가셔도 얘는 최단 경로가 된다는 거야. 얘들아 빨강색 길이나 파랑색 길이나 방향, 그러니까 순서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똑같아요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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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둘, 하나. 전체 7칸. 파랑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칸 움직인 거잖아. 그러니까 전부 다 최단 경로 똑같은 길이야. 그러면 저걸 우리가 일일이 세기가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걸 내가 가포순으로 어떻게 속하지? 라는 걸 한번 고민해보자고요.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A에서 B까지 가려면 일단 순서에 상관없이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셋, 넷 칸 움직여야 되는 거 맞지? 그래서 일단 첫 번째야. 나는 이거 가포순의 관점에서 관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셋, 넷 칸 움직여줘야 돼. 그런 다음에 위로 하나, 둘, 셋 칸 움직이는 거 맞지? 그래서 위로 세 칸 움직이시면 되겠다. 그래서 가포순의 입장에서 관찰하면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4개와 위쪽으로 움직이는 3개를 일렬 배열하는 가짓수만큼 경로의 가짓수가 나올 거야.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?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, 빨강색길 봐봐. 빨강색길은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써볼게.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위로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된 거지. 두 번째야. 파랑색길 한번 봐봐. 파랑색길은 위쪽으로 먼저 하나같이. 위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셋 간다. 하나, 둘, 셋. 위쪽으로 두 개 다시 가고 오른쪽으로 하나 간다. 얘 뭐야? 하나, 둘, 셋, 넷. 가로 세 개. 하나, 둘, 셋. 세로 세 개. 완벽히 얘랑 구성이 어때요? 똑같죠? 그런데 얘와 얘는 뭐만 다를 뿐이야? 순서만 다를 뿐이야. 순서만 다르니까 얘를 일렬 배열하는 가짓수만큼 결과적으로 경로가 나오겠네.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볼게. 노란색으로 얘 배열할 때 위쪽으로 두 개 가고 하나, 둘, 셋, 넷 개 가고 위쪽으로 간다. 이를 배열하면 이런 것도 있겠죠.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? 라는 걸 직접 노란색으로 따라가면 첫 번째 위로 두 칸 올라가시라는 거야. 이렇게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까지 온 거야. 그 다음 마지막 위쪽으로 하나 들어가세요. 아, 노란색 길로 들어가는 것 또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직접 느껴주시다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에요? 가포순으로 문제를 풀면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 같고요. 하나, 둘, 셋. 세 개 같네요. 저걸 일렬 배열하는 가짓수만큼 튀어나올 겁니다. 맞아요? 따라서 결과적으로 답은 뭐라고 쓰시면 될까? 전체 일곱 개 램에 실패. 같은 게 네 개, 세 개 있으니까 뭐로 나눠? 4팩, 3팩으로 나눠주면 답 되는 거야. 알았지? 그래서 첫 번째 최단 경로, 가포순으로 관찰하면 계산할 수 있다. 첫 번째고요. 두 번째. 우리는 두 번째까지 배우셔야 돼. 실제 문제 풀 때 얘들아,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중간에 뭔가 장애물 없이 아주 깔끔한 그림이 나오면 가포순으로 푸시면 돼요. 그런데 두 번째. 이게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등장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럼 장애물이 주어졌을 때 가포순으로 풀기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.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냥 직접 관찰할 거예요. 우리 뭔가 초딩 때 배웠던 합의법칙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고요. 이걸 배워갑시다. 봐봐. 이렇게 풀 거야. A에서 B까지 갈 때 우리 뭔가 초딩 때의 느낌을 잠깐 살려보면 뭔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1111, 1111 쓴 다음에 뭔가 더했던 느낌 기억나? 기억 안 나도 괜찮아? 배워가시면 돼.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볼게. A에서 이제 여기까지 갈 거야. 그럼 첫 번째.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는 가지수는 그냥 A에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. 한 가지야. 그래서 여기 한 가지. 1이라 쓸게.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일까? 여기도 그냥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오는 것밖에 없어서 한 가지야. 그럼 일단 여기는 전부 다 한 가지씩이에요.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여기 빨간색 봐봐. 빨간색까지 올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일까 살펴봐. 여기까지 오려면 이 길을 따라가도 괜찮고 윗길을 따라가도 괜찮지.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또는 여기 한 가지. 여기를 거치거나 여기를 거치거나 그러니까 여기 1과 1을 뭐 하시면 될까? 더 하시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거 두 개 더 하시면 여기 몇 가지 돼요? 두 가지 됩니다. 한 번 더 봐봐. 이 빨간색 봐봐. 여기 어떻게 올래? 여기 올려면 이렇게 올라오거나 오른쪽으로 오거나 두 가지지.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해.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가짓수 몇 가지야? 한 가지. 여기서 오는 가짓수 몇 가지야? 두 가지. 얘 또는 얘니까 1과 2를 뭐 하시면 돼요? 더 하시면 돼요. 합의 법칙입니다. 그래서 2와 1을 더 하시면 여기 몇 가지? 세 가지 넣는다. 라고 잡아주면 돼. 그래서 결과적으로 111, 111 쓴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의 그림을 뭐 하시겠다? 더 하시겠다. 그럼 얘들아 3을 더하니까 네 가지. 4을 더하니까 다섯 가지. 1, 2 더하면 3이고요. 3, 3 더하니까 6이죠. 6, 4 더하면 10이고요. 15 더하면 15가 됩니다. 더하면 4. 더하면 10. 더하면 20. 그러니까 20과 15 더하니까 마지막 여기 몇 가지? 35까지 된다. 그럼 아까 700, 400, 300 봐봐.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? 400 약분되면 7, 6, 5지. 걔를 3, 2, 1로 나눠주면 되겠네? 깔끔하게 3이 약분되는 거 보이지? 그래서 얼마야? 35. 똑같은 답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아 우리는 둘 다 배울 건데 첫 번째 이건 언제 쓸 거야? 그림이 깔끔할 때 이건 언제 쓸 거야? 배우셔야 돼. 이거 초딩 방법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. 이렇게 풀 겁니다. 실제 우리 수능 기출도. 그래서 직접 세는 것 또한 이러한 합의 법칙이 내 눈에 잘 보이게 도식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. 초딩 방법 아니라고요. 그래서 합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. 이렇게 그래서 그 아래에서 이미 장애물 하나 넣어놨어요. 똑같은 그림이 이제 가운데 이 부분에 호수가 있는 거야. 호수. 그래서 호수가 있는 경우에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봐 라고 하면 얘를 갑호순으로 풀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. 풀려면 풀 수 있는데요. 이걸 갑호순으로 풀려면 중간에 경유점 누구를 지날까?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. 케이스 분류할 시간에 그냥 합의 법칙 쓰세요. 훨씬 더 깔끔합니다. 그럼 봐봐. 따라와봐.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런 다음에 얘들아 여기 여기 또는 여기 오면 되니까 두 가지 여기는 여기 또는 여기니까 세 가지 여기는 여기 또는 여기니까 네 가지 여기까지 왔어? 그럼 잘 봐봐. 여기 점 봐. 여기 점 어떻게 오죠? 여기 점은 여기 호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 수는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 여기밖에 없어. 그러니까 그냥 1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. 여기 한 가지야. 그럼 얘들아 여기는요.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면 되니까 1과 1을 더해서 두 가지야. 그럼 얘들아 여기는 여기서 올 수가 없지.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. 그래서 2가 그대로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.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. 4지 그대로 오는 것밖에 없다고. 네 가지야. 여기도 호수니까 그대로 네 가지밖에 없어요. 따라서 마지막 여기 두 개고 여기 네 개니까 B로 가능한 거 몇 가지? 여섯 가지 된다라고 잡아주면 된다는 거. 가능해요?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땐 무엇을 활용한다? 합의 법칙을 활용한다. 그런데 만약에 장애물 없이 그냥 깔끔한 그림이다. 그냥 한 번에 모호 이용하자. 갑복순 이용하자. 둘 다 연습해 주시면 될 거야. 알았죠? 们은 additions 사롱이 우리는 완성을 balls 설정할 意